현재 디지털 시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전기입니다. 대규모 생산시설 또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미션 크리티컬 환경에는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전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정전과 같은 위험 상황이 일어났을 시에도 끊임없는 전력을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인 UPS를 필수적으로 탑재합니다. 슈나이델렉트릭은 시설 전반을 보호하며 확장성과 가용성, 효율성, 그리고 유연성까지 갖춘 최적의 대형 UPS를 제공합니다. 바로 갤럭시 VX UPS입니다. 갤럭시 VX는 슈나이델렉트릭을 갤럭시 시리즈 UPS 중 가장 용량이 큰 모델로 최대 4,000kW까지 지원합니다. 초기에는 500kW 또는 1000kW 용량의 솔루션 구성을 설치한 후 추후 250kW 파워 캐비닛을 이용해 단계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병렬 확장을 통해 이중화 구성을 맞춰 가용성이 극대화되며 4레벨 임버터를 활용해 높은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갤럭시 VX는 큰 용량을 지원하면서도 점유 공간이 적고 상호 밀착 설치 또는 벽면 설치가 가능해 후면 여유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설치하는 데의 공간 부담을 줄여줍니다. 갤럭시 VX는 3가지 작동 모드를 지원해 유연성을 갖춘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중 변화 모드, 에코 모드, 이컨버전 모드입니다. 에코 모드는 3가지 모드 중 가장 높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컨버전 모드는 기본적으로 에코 모드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차이는 임버터의 역할입니다. 에코 모드에서의 임버터는 정전과 같은 상황이 올 때까지 대기하는 형태이지만 이컨버전 모드에서는 상시 활성화돼 더욱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은 UPS의 효율성과 안정성, 비용 절감 및 전력 품질 등을 고려해 원하는 모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VX는 슈나이디렉트릭의 에코스트럭처 플랫폼을 통해 시설의 모든 전력 관련 인프라 및 에너지 관리 솔루션들과 긴밀하게 연계해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 에코스트럭처 RT-Expert로는 실시간 데이터와 알람 또는 장비 상태에 대한 데이터 기반 통찰력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주요 장비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